출산의 헌법 개정에 이제 아마 조금 이따가 김진표 씨가 퇴임을 하는 모아입니다. 개헌안의 인구 감소 대책 첫 번째로 명시해야 그러니까 개헌안을 통과 시키는 명분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김진표 씨가 개헌을 추진하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꼼 김진표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출시 했지만 정통관료 출신이잖아요.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제안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인기가 끝나니까 당신들이 10년 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제가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선거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뭡니까 위기 상황을 지금 내몰았는데 당신들이 10년 후 운운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진표 씨도 나이가 이제 꽤 됐으면 이분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행위가 좀 정직하고 반듯하면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경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다 그 젊은 친구들하고 묻어가지고 선거부정 저지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퇴임을 앞두고 10년 후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맑았지 않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내 눈에는 도독놈들이고 사기꾼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한 놈도 70대 중반 정도 됐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 뭐 자식들이 다 살 거 아니에요 자기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떤 구렁텅이를 빠질지를 다 알 건데 지금 수명이 길어가지고 자기들이 재임 시절에 저지른 일들을 당대에 다 체험하고 갈 겁니다. 김진표 씨도 노년에 물론 모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게 생활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감화 감동을 받은 동아일보의 강경석 사회부 차장이 칼럼을 썼네 이 칼럼이 가장 많이 읽힌 칼럼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월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재언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은 국민의힘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런 국회의원들은 10년 후 우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선거를 완전히 망쳐놨으니까 대한민국 선거를 망쳤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쳐놓은 겁니다.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목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정신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저출산 해결책을 박아놓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본인이 재임 중에 개헌을 추진하다 무산이 됐으니까 개헌 명분을 이런 걸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추진하는 개헌안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마지막 물러날 때까지 이렇게 꼼수를 쏘는 겁니다. 운동권 출신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건데 정통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일모레 북망산이 될 수도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후손들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내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도청들에게서 보는 그런 비애라는 것은 어떻게 당신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를 모르는데 후손들 앞날 그렇게 가로막아서 되냐 이야기죠. 이 개헌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출산까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김 의장의 주장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2023년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다가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을 상정해서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 대한민국 인구가 여러분들 저출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고 나라의 앞날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왜 발생하는 겁니까 곳곳이 뭡니까 공짜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연금을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노동시장을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까 교육시장을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까 공기업을 구조조정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 이제 선거까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낳고 키운다 내가 여러분들 출구하는 아이라도 뭡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아이 낳아서 키우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내가 그 정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놓는 겁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만 공동체 차원에 너무나 우울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선거를 선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체제가 하시라도 뭡니까 핵가닥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의 586 운동권들이 뭡니까 그 작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원로라는 이해찬이니 김진표니 이런 사람도 다 책임이 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게 여러분들 김진표 씨의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4.15 총선에 수원시는 넓기 때문에 가벌병 무까지 있습니다. 수원시 무의 권성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김진표는 여러분들 10개 동에서 플러스 최소 8%에서 12%가 나온 겁니다. 차익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이렇게 큰 값이 뭘 이야기합니까 표를 도덕질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표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상대방 표를 훔쳐와야 되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후보와 함께 표를 훔쳐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정의당에도 손을 댔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의당의 차익값 더하기 미래통합당의 차익값 그것이 김진표의 플러스값과 일치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수원시 무의 이게 무슨 동입니까 망포이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플러스 7.6% 미래통합당 박재순 마이너스 5.9% 정의당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8.5.9%에서 1.7% 하면 거의 얼추 7.8%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개 합치면 마이너스 7.8% 김진표 플러스 여러분들 7.6%이네요. 거의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훔친 것만큼 김진표가 가져가 더해 줬다는 이야기죠. 선거를 이렇게 다 도독질을 해 가지고 이걸 다 덮고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애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제가 비관론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9번이나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걸 해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10번째 이제 일어날 거 아닙니까 4월 10일 날 징글징글한 남조선 사람인 겁니다. 10번째 여러분 선거가 4월 10일 끝나고 나면 4월 11일부터 제야 전문가 여러분 도움을 받아 가지고 22대 총선은 이렇게 조작했으면 또 이런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이 선거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고 정의당의 사전투표를 훔쳐 가지고 두 개를 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선거인 거죠. 이런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표를 얼마나 훔쳤으면 김진표의 사전과 당일의 이름들 득표수 객자가 최소 8% 12%가 나옵니까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누가 이런 데 주도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586 운동권들이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데 헌법에 뭡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데 헌법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된다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나이들이 70줄에 들어 가지고 내일모레 여러분들 갈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개헌을 명분을 저출산까지 동원하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옆동네 수원시 무니까 옆동네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 표를 도덕질했잖아 이렇게 수원시 권성구 얼입니다. 수원시 얼 더불당의 백혜련 후보가 차이값이 플러스 8 최소 최대 11%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으면 이렇게 나오겠냐 미래통합당의 정미경 후보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어마어마한 도덕질한 거죠. 상대방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더해주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도 달관을 해가지고 웃으면서 방송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난 겁니다. 그냥 부정선거가 거의 제도화 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 이게 이제 수원시 여러분들 무하고 수원시 얼인데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들 48개 선거구에 대해서 일어난 경기도 선거결과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미래통합당은 최소 마이너스 7에서 최대 마이너스 15% 더불어민주당은 차이값이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6% 어마어마한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냥 완성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020년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조작값을 크게 해가지고 이 그래프가 훨씬 더 뚱뚱하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입을 다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인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까지도 다 뭡니까 그냥 선관위에게 다 양보를 해버린 겁니다. 선관위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대신에 도장 인쇄를 여러분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유를 7천 번 외치면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어프컷 잘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돼버린 건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다시 한 번 나타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외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속은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참정권을 박탈당한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술품입니다. 이거는 예술품이고 이거는 공산품이지 이거는 수많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모은 자연수에서 나올 수 없는 기하고 회귀망측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덮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정처장인 사법부의 이인자가 된 천대엽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윤석열이나 서울법대를 나온 한동훈이나 서울법대를 나온 김기은이나 서울법대를 나온 권성동이나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나는 망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그 다음 날 4월 10일 날 훨씬 더 뚱뚱한 그래프로 나올 겁니다. 훨씬 더 뚱뚱한 그래프로 그 이야기는 조작을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폐할 겁니다. 저희들이 추기한 건 경기도 58석에서 국힘이 한석권입니다. 한석 여주신가 한석입니다. 서울에서 뭡니까 서초구 얼부터 시작해서 세석권입니다. 강북은 전폐입니다. 마흔 서울에 마흔아홉 개에서 이러면 세석 경기도 58개 사원에서 이러면 다 한석 인천광역시 13개 중에서 제로석 대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좌파가 대한민국을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장기 지배에 들어가는데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협력한 겁니다. 부역한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들 이게 이름들 예술품이지 이게 이름들 어떻게 선거입니까 선거는 그냥 난수 자연수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규칙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도덕질해가 한쪽이 넘겼으니까 이렇게 이름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9.4 플러스 9.7 마이너스 8.9 플러스 8.8 이게 이런 비슷한 숫자가 왜 나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도덕질해 가지고 넘겼으니까 전산적으로 마이너스 처리 플러스 처리 딱 두 수가 일치해야 그럼 공무원선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니 차이가 나는 건 제3의 후보완께서 훔치겠죠 마 마이너스 값하고 이런 브러스 값이 이런 아구가 딱 맞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남조선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해도 선관위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도덕놈들이고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사기를 쳤으니까 지금 사기꾼들은 그냥 90일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대한민국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한다고 울러다니고 한동훈이 한동훈이 하는데 그러니까 식솔들 데리고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핵심과 본질을 괴뚫지 못하면 항상 사기꾼들 함께 놀아나고 속지 않습니까 가장이 집 바깥에 나가 가지고 맨날 사기꾼나 이런 당해오면 부인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겠습니까 내 심정이 그건 겁니다. 나라일을 하는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좌익들 함께 항상 쏘김수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이야기는 식솔이 한 가장이 그러면 식솔이 고생하지만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백성 전체가 고생길 들어가는 겁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조재현 천대엽이 여러분 다 덮은 거 아니면 인천광역시 연수월 원고척 소송 범인 잡아오면 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관도 아닌데 범인은 어떻게 잡아옵니까 거기에 주역이 조재현은 훈장을 받고 나갔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수고했다고 여러분 이야기 듣고 그게 여러분들 주역인 천대엽은 좀 젊은 친구죠. 천대엽은 어떻습니까 조희대 밑에서 뭐죠 그러니까 법원계획이고 다 나발이고 다 물 건너간 겁니다. 윤 대통령 있는 동안에 뭡니까 외유나 열심히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뭘 하겠습니까 연금계획을 하겠어요 교육계획을 하겠어요 선거계획을 하겠어요 무슨 뭐 하겠습니까 그냥 허구대원 물적이 이렇게 다니는 거죠. 딱 보면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이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딱 처음에 보면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꼭 그냥 끝을 봐야 아냐 사람을 윤 대통령 당선인 신문도 시작해 100일 딱 보면 그건 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1년 2년 가더라도 그냥 계산이 나온 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바뀌겠냐 이야기죠. 한동훈이 여러분들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랄 행동은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도 그냥 시시끌글하기 때문에 그거 보면 앞으로 어떻게 망할 건지가 다 나오잖아요 계산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견적이. 그거를 마지막에 뭡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야 그때 공박사 이야기가 옳았네. 내가 공박사를 비난한 게 좀 잘못됐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4월 10일 총선에서 다시 나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원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복원이 안 돼요. 임진난을 대비를 해야지 임진난을 터지고 난 다음에 뭡니까. 복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 국토가 다 여러분들 유린이 됐으니까. 어떻게 조선사람들이 맨날 당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렇게 허급지급하느냐 이야기죠. 외환위기 이런 당하기 전에 계속 경고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상수지 흑적자가 이렇게 계속 누적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뭡니까. 세계야 세계야 뭐 이렇게 하면 돌아다니냐고 뻥 터져가지고 뭡니까. 양털깎이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수십 년 만들어온 이런 부들을 그냥 헐값이 다 넘겼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얼마나 경고가 많았습니까. 기아자동차를 국민기업으로 만든다 이 쌩 야단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아무 대비죄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거리에 나오고 그 어렵게 만든 국부가 뭡니까 헐값이 다 넘어가고 그 야단 법석을 지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볼 때 여러분 한심한 게 어떻게 여러분 이 나라는 5천 년 역사에 맨날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제야 전문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짓거리가 일어나게 되면 2020년 4월 10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야기하더라도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4.15 총선 전국 평균 값입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 값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전국 평균으로 우편투표를 13%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반께 13% 더해준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우편투표 투표자수 우편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6% 26%를 뭡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입니다. 0값에 있는 것을 그냥 벌려준 거 아닙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20%입니다. 4.15 총선 전국 평균은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수의 20%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34%를 조작한 겁니다. 34%를 조작해도 윤 대통령 다 입 다물었습니다. 김기현 씨 다 입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인유한의 이름 혁신위원회 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완전히 다 돌린 겁니다. 국민들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저항 못하면 그냥 당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하느냐. 2020년 4.15 총선에서 투표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니까 20% 우편투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편투표는 26%를 조작합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5%만큼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먼저 밀어준 겁니다. 이쪽에서 빼앗아가지고. 그러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얼마를 훔쳤냐. 34%를 훔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치루진 세 번째 공직선거에서 2020년 4.15 총선보다 훨씬 더 과격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도 다 입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0일 총선은 훨씬 더 무자비한 조작했을 겁니다. 그걸로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본인들이 조작한 숫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표를 이동시켰는지를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우파냐 좌파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덮었고 앞으로 더욱 굳세게 덮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좌판지 우판지도 알 수가 없고 영부인이 좌판지 우판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일어난 9분의 부정선거를 모두 다 덮은 겁니다. 덮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계속해서 덮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우파냐 좌파냐 문제는 잘 모르겠고 그건 따질 사람이 따지는 거고 저는 그냥 그분이 부정선거의 은폐의 부역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자료가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정확한 부분 짐이 없습니다. 예루어과 그래서 우리 인정사회에 우리가 2 3 4 4 5 감사합니다.